XSFM입니다. I, D, W, K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2018년 역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일입니다. 2018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 549명이 입국하여서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거대한 찬반 갈등이 이때 시작이 되었죠. 이들이 제주도에 몰려온 이유는 일단 예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말레이시아의 무비자 체류 기간이 끝나자 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오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전쟁의 폭력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관광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참 가고 싶어 갔겠습니다. 특히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세계 난민의 날이 가까워져 오면서 언론과 시민단체가 여기에 더욱 관심을 가졌어요. 그와 동시에 빠르게 온라인에서 반대 여론과 가짜루머 등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년 전 이번 주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제가 타임라인별로 살펴받아 특이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뭡니까? 혐오정서. 온라인의 혐오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혐오정서라고 하기에는 반대 여론. 반대 여론이 나중에 약간 혐오 기사와에 가까운 기사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반대 여론이 먼저였어요. 그런 다음에 기사들이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양산한 기사들이 그 뒤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언론인 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언론인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 기자라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 이래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화낼 때 많고요. 그렇지만 기잔들 한국사회에서는 한국 사람 아닌가요? 그 면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한국 미디어 본인들도 한국 미디어 보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뭐 일배도 있고요. 자꾸 누가 강용석 변호사 소식 전합니까? 기자들 중에 저 가세현 구독자가 전하지. 기자도 다 저 누렁이 있고 바둑이 있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엄청나게 잘 대해주느냐 사람들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처럼 급여가 세지도 않고 좋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제주도의 난민 수용 거부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올라온 청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원의 내용에 허위 사실과 인종차별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6일 청와대에서 이거를 삭제했습니다. 2018년의 이번 주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난민 반대 청원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거죠. 그렇죠. 또 그렇게 이슈화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서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차별적인 언어를 썼는데 그걸 삭제하면 또 삭제했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이 다 되는 것처럼 하더니 정작 진희들이 하기 싫은 건 지워버리냐? 라고 말하는 거죠. 같은 여론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배우 정호성 씨가 이 즈음에 난민 수용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총 484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요. 이 중 후티 반군에 대한 비판 기사를 실었던 언론인 2명만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난민과의 차이점은 일단 매년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으며 한국의 행정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서비스 지원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쉽지 사실상 터전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외신에서는 고작 500명의 난민으로 국가 전체에 격렬한 반대가 일어났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외신의 보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었는지 한국인들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 진짜 쪽팔린 일인데. 근데 또 이게 한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난민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한 사건이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한국이 대표적으로 겪는 동아시아의 문제점인 거죠. 소양을 쌓기 전에 너무 돈을 빨리 번 사람들. 그래서 소양 없는 부자가 된 그 티가 팍 난 거죠. 그리고 사실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때 첫 걸음을 떼어봤던 겁니다. 이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전 유럽의 상황을 뒤바꿔놓은 시점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라는 결과가 나왔고 프랑스에서는 마른 르펜 열풍이 불었고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전역에서 극우 정치인들이 크게 떠올랐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판데믹 때문에 까맣고 있었죠. 중요한 지점인 것이 우리가 평시에는 보수도 정치고 극우도 정치다라고 인정해 줍니다만 아주 흥미로운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면 방역을 다 망한다. 방역을 다 까먹는다. 사실상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두는 정치 세력이라는 거죠. 그들을 왜 선택했는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데 판데믹 시점이 오니까 그들을 선택하지 말자. 당장 됐고 나중에서 얘기할 테니까 제발 이거 선택하지 말자고 해야 하는 경험을 미국인들이 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기자 언론들이 난민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기사가 더 늦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람들이 이쪽에서 화를 내네 하고 눈치를 보다가 사람들이 이쪽에서 화를 내니까 저쪽에 맞는 기사를 쓰자 하고 달려가서 쓰는 느낌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당시에도 전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 크게 대두가 됐었던 게 포퓰리즘 극우 세력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게요. 국민들 전체한테 언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을 지워주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스템이 아무리 편안하게 정착이 된다고 해도 옐로우 저널리즘은 수그러들지 않아요. 사람들은 시간을 자신의 본능을 간지러운 부분을 살살살살 긁어주는 데 써야 되고요. 누구나. 누구나 그래야 되고 누구나 멍청한 것들을 읽는 데 시간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멍청한 미디어는 살아남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 멍청한 미디어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멍청하게 만들어 놓느냐가 국가와 커뮤니티의 운명을 정합니다. 우리는 판데믹 덕분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에 의하면 그 군은 방역을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대한세력은 어떨까요? 두 번째 소식은 2013년의 짧은 소식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정치노선으로 자신의 정치노선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네. 정책 네트워크 내일 추억의 이름이죠.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 내일이 와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는 민생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아는 말을 보면 같은 노래 프리셋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꼭 광범위한 불안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 건지 아니면 프리셋이 그랬기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부분은 약간 알랭듬보통의 불안에서 좀 뺏겨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진보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시장 근본주의 원리를 비판하면서 법의 지배와 결사의 자유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를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뉴스 아카이브가 있어서 좋은 점입니다. 그때 들을 때는 맞는 말인가 보다 했다가 지금 와서 해석이 가능한 소리죠. 사실상 아무 말이었다. 네.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함께 해석을 해보자고요. 신자유주의의 시장 근본주의 원리를 비판하면서 법의 지배와 결사의 자유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를 강조하는 관점 테트리스처럼 그냥 만든 문장이죠? 네. 테트리스 이렇게 하면 금방 죽습니다. 이 기사의 말미에는 다른 학자들의 의견이 실려 있는데요. 최장집 교수가 친절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자유주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저게 뭔 소리냐?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게 뭔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 8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는 영영 볼 수 없었습니다. 네. 젊은 논객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아주 약한 지점인데요. 그저 세상을 이증 대 이증의 싸움으로만 해석하려고 둡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세상은 개인의 수만큼의 입장 차의 싸움입니다. 그게 정치고요. 그리하여 저는 이 진보적 자유주의의 지난 2013년이래잖아요. 지난 9년을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탈락 떨거지의 세력화 아니 공천탈락이 뭐 부덕의 소치는 아닙니다. 무능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아놓고 보니 메시지가 없었어요. 저만큼 모아놓고 본 데가 없으니까요. 절 믿으세요. 어느 언론사도 저처럼 해서 못해요. 저만큼 보지 않았거든요. 패자부활당 아니다. 유명상 PD가 제일 잘 안 해요. 그렇죠. 성갑이랑 잊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은요. 아까 했던 말 좀 뒤집어야겠습니다. 그 구여도 칭찬받아도 돼요. 그만도 못합니다. 지금은 보수적 자유주의일까요? 지금도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스스로를 말할 수 있나 보죠. 이 흔들림의 한가운데에 있는 자화상은 금태섭입니다. 누구보다 진보적인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누구보다 오른쪽으로 가 있죠. 당시 같은 시기에 민주당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네. 왼쪽으로 제일 진보적인 말을 왼쪽으로 많이 해서 추진력으로 오른쪽으로 밀려난 걸까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지난 9년을 보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